자 이번에는 구글 클라우드에서 구글 쿠버네티스 엔진을 사용해서 프로메테우스를 설치하고 모니터링하는 실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프로메테우스를 여러분들이 야멜 파일로 하나씩 하나씩 설치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프로메테우스 시스템이나 어떤 로깅 시스템들이 그렇게 간단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도 좀 필요하고 서로 네트워크에서 로그를 잘 수집되는지 그런 디버깅도 일일이 다 해가면서 테스팅 작업을 다 거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설치하시면 일주일은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처음부터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면 그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설치해갖고 답이 없고요 저희는 여기서 일반적으로 설치하는 방법은 헬렘 차트를 사용하는 경우인데 그거는 EFK에서 한번 사용해 볼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저희가 뭘 사용할 거냐 구글 마켓플레이스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도 걸리지 않아서 프로메테우스 설치가 가능하니까 굉장히 편리하게 여러분들이 프로메테우스를 한번 시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이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모니터링 툴 서비스 사용 현황 보시면은 이게 이제 2017년 자료인데 이게 최신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자료를 가져왔긴 했지만 요즘에도 이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대부분 이제 프로메테우스를 사용하고 있다 모니터링 서비스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서비스 프로메테우스 제일 많이 사용되고요 힙스터나 어드바이저는 이제 이때가 1.8 버전대라서 힙스터가 나와 있는데 지금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매트릭스 서비스로 교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EFK가 나와있지 않은데 엘라스틱 서치가 이제 좀 많이 개선돼서 한창 뜨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뭐 여기 이제 나오진 않았는데 요즘 이제 EFK이 굉장히 성능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메테우스를 또 같이 엮어서 많이 사용하는 비주얼라이제이션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래프 하나가 대표적이에요 그래프 하나를 같이 해서 프로메테우스로 데이터 수집하고 그래프 하나로는 뭔가 이렇게 시각화해 주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프로메테우스는 굉장히 이제 많이 사용되는 그런 도구입니다 얘는 이제 CPU가 두 개 이상 필요해요 앞에서 이제 만들었을 때는 CPU가 한 개짜리로 만들었는데 이제 CPU가 두 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프로메테우스가 그렇게 가볍지 않고 그리고 이제 프로메테우스를 보조하는 프로그램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앞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래프 하나도 있고 이런 애들을 이제 추가로 설치를 하시려면은 CPU 두 개 이상은 되어야 이제 그 CPU가 좀 충분해서 애플리케이션들이 다 올라갑니다 만약 애플리케이션을 여러분 다 올라가지 않으면 당연히 이 프로메테우스 정상 공작하지 않으니까 조금 키워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만드실 때 반드시 지우고 만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켓플레이스에 가서 이 프로메테우스를 찾은 다음에 클릭하면은 쭉 설치가 돼요 이거 설치 같이 해볼 거니까 어쨌든 설치하는 방법만 좀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여기서 이제 설치하기 전에 아키텍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키텍처예요 보면 이제 쿠버네티스 엔진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켓플레이스에서 설치하면은 이렇게 설치가 된다라고 이 구글에 있는 문서를 제가 가져온 거예요 보시면은 스테이트 풀셋이라고 있는데 얘도 이제 사실 포드를 만드는 애거든요 얘는 이제 좀 스테이트를 보존할 수 있게 만든 포드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당장 배우실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얘도 이제 포드입니다 그래서 포드를 내부적으로 생성해서 셋이니까 레플리카 셋 데몬셋 뭐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밑에 이제 포드가 생성되고 포드가 뒤쪽에 pvc가 물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외부에서 접속할 건 뭐냐면 이 웹 UI 얘도 이제 웹 UI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프나가 그래프나의 서비스를 통해서 그래프나 포드로 접근을 하고 이 포드가 이제 내부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한데 그 데이터베이스 얘는 이제 비주얼라이징 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비주얼라이징 해주는 프로그램의 데이터베이스는 뭐가 쓰이냐면 프로메테우스가 쓰입니다 여기 보면 스테이트 풀셋이 있는데 얘도 이제 포드예요 그래서 포드가 pvc에 물려 있고 그리고 alert 매니저라고 해서 이제 그 경고를 띄워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어요 그거 관련된 거 이제 똑같이 포드로 해서 묶여 있어요 그래서 좀 이상치가 발견이 되면은 그런 alert을 해줄 수 있는 서비스와 함께 붙어 있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하는데 어디서부터 데이터를 수집을 하냐면 큐브 스테이트 매트릭스 그래서 이런 이제 쿠버네티스의 데이터 그 매트릭스를 계산해주는 애랑 API 서버라든지 그리고 이제 노드 익스포터라고 해서 데몬셋으로 각각의 이제 그 노드에다가 데이터를 끌고 오는 그 데몬셋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그 데몬셋으로부터 데이터를 또 수집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 군데에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 프로메테우스로 그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걸 이제 사용자한테 그래프하는 걸 통해서 외부로 서비스하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는데 이게 그 한 20가지의 리소스를 좀 만들어 줘야 되더라구요 근데 그 리소스를 배포하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뒤중에 제가 이제 글로 정리를 해놨고요 프로메테우스 스테이트 프로세트은 모든 소스를 주기적으로 쿼리해서 모든 매트릭을 수집하고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 스테이트 프로셋이 날아가도 포드잖아요 포드는 날아가면 없어지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저장하기 위한 pvc가 뒤에 물려 있습니다 우리 다 배웠던 거예요 노드 익스포트 데몬셋도 이렇게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수집 및 모니터링 한다 시스랑 프로그 관련된 거 그래서 각각의 프로세스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죠 스테이트의 매트릭스 디플로이먼트 여기서도 데이터 수집하고 언론 매니저는 그 얼럿을 해준다고 말씀드렸고 그래프 하나는 프로메테우스에 대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웹 UI로 지원해주는 그런 웹 서비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이 다 끝난 것 같고요 그럼 한번 이거를 같이 프로메테우스 한번 아키텍처 만들어 보고 안에 어떤 식으로 이제 동작을 하고 있는지 직접 그래프 하나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프로메테우스를 일단 원활하게 돌리려면 CPU를 하나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메모리는 뭐 괜찮을 것 같긴 한데 CPU가 하나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클러스터를 하나 지우시고 다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조금 사양이 높은 걸로 만들 건데 사양이 높은 걸로 만들면 또 만드신 다음에 반드시 또 지워 주셔야 잘 보존이 됩니다 여러분 크레딧 잘 보존해 주세요 자 클러스터를 만드는데 이번에는 이제 보면은 이게 저희가 처음 만들 때랑 좀 모양이 바뀌었어요 디펄트 풀에 가셔가지고 노드 노드 노드에 가서 보면은 이 노드의 그 유형을 이렇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뭐 메모리 최적화 컴퓨팅 최적화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좀 과해요 보면은 cpu 40개 막 이럽니다 이런 거 쓰면은 이게 할당이 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까지 필요가 없고 cpu 2개짜리만 있어도 설치 가능하거든요 cpu 2개에 7.5기가 메모리 이거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수정하실 필요 없고 바로 만들기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만들기를 해서 만들어주시고 혹시 여러분 클러스터를 지우지 않고 만드시면 예약을 할당받다가 실패를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무료 계정이기 때문에 이 무료 계정이 할당받을 수 있는 그 클러스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소스에 한계가 있으니까 반드시 지워주시고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클라우드 서비스 잘 올라와 있고요 연결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클러스터를 다시 만든 경우에는 반드시 연결해서 나오는 이 커맨드 라인 있죠 이거 실행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용자 정보가 바뀌어요 클러스터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클러스터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 정보가 바뀌었을 거라서 반드시 연결을 했을 때 나오는 첫번째 명령어 엔터 눌러서 적용해 주셔야지 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큐브시티의 개판 해보시면은 아 갯노즈를 해볼까요 갯노즈를 해보시면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잘 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프로매티우스를 바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매티우스를 이제 설치하는 방법은 왼쪽에 이렇게 보면은 마켓플레이스가 제일 아래쪽에 있어요 마켓플레이스 클릭을 해 주시고 어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앱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쿠버네티스 앱만 이렇게 바로 나오는데 여기 있는게 이제 다 쿠버네티스에서 여러분들이 어 실행할 수 있는 거예요 보면 이제 엘라스틱도 있죠 etcd 뭐 파일콘 뭐 등등등 긴랩 뭐 등등이 있는데 어 이 중에서 이제 우리는 설치할게 딱 있습니다 뭐냐 그래프나 입니다 그래프나를 이렇게 쳐주시면은 프로매티우스 앤드 그래프나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매티우스랑 그래프나랑 같이 연결된 그 시스템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앞에서 보셨던 그 알키텍처가 올라오는 겁니다 클릭을 해 주시고 클릭해서 들어오시면은 구성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구성하겠다 라는 뜻입니다 구성 눌러주시면은 구성이라고 이제 보이고요 여기 이제 보면은 어디에다가 어느 네임스페이스에다 만들거냐 라고 적혀있는 건데 저희는 이제 새 네임스페이스 만들게요 네임스페이스는 항상 이렇게 프로젝트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 주는게 좋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 프로매티우스를 위한 서비스니까 이렇게 만드시던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이름을 만드시던지 어쨌든 어 뭐 중요한 거는 네임스페이스 별도로 만들어 주시는게 좋아요 나머지는 뭐 건드리실 필요가 없고요 어 지금은 이제 잘 모르니까 그냥 건너가셔도 됩니다 서비스 계정을 저번 시간에 한번 만들어 봤죠 큐브 어카운트 서비스 어 만들어 봤습니다 쿠버네티스 대시보드 거 배포 눌러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어 이거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한 30번 정도 설치해 본 것 같은데 어 이거 설치할 때 중간에 이제 그 병목 현상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장시간 이제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최장 한 20분 20분을 기다려도 이 설치가 더이상 진행이 안된다 그러면은 이 프로매티우스 이거 삭제를 통째로 해버리시고 다시 설치하는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 최근에는 좀 그런 것들이 좀 덜한 것 같긴 한데 내부적으로 패치를 했는지 어땠는지 혹시 여러분들 근데 이제 발생할 수 있으니까 병목 현상이 발생이 되면은 반드시 애플리케이션을 갖춰서 삭제 버튼 누르시고 다시 한번 진행해 주세요 일단은 이게 22개가 꽉 차야 되는데 이 17, 19개 사이쯤에서 멈춰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요것도 꽉 차는 때까지 잠깐 기다렸다가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설치가 다 돼서 이 화면 넘어왔어요 만약에 이 화면이 안 넘어오시는 분들은 애플리케이션에서 이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프로매티우스 1번 여기 보시면 이 프로매티우스가 이제 설치가 돼서 관련된 리소스들이 이렇게 이제 떠있다라는 거고 총 23개의 리소스가 떠 있습니다 30개까지 같이 볼까요 보면은 굉장히 많은 리소스가 떠 있는데 아까 앞에서 이제 보셨던 내용들이 대부분이고 컨피그맵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실 만한 거는 뭐 스테이트 풀셋을 제외하고는 없는데 스테이트 풀셋은 이렇게 이제 포드의 개수를 딱 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건 이제 스케닝하기에 적합하진 않거든요 어쨌든 스테이트 풀셋이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이고 거의 대부분 다 알만한 것들 포드를 이용해서도 만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이게 되고 뭐 이벤트 발생하는 부분 뭐 야멜이 이제 어떻게 작성되어 있는지 여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하시면 이걸 이제 벤치마킹해서 좀 유사하게 만들어도 뭐 괜찮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고 어 여기 보면 이제 기밀 데이터 미리 보기가 있습니다 이 로컬 호스트로 열고 있는지 그라파나의 유저나인가 패스워드인데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라파나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라파나가 일단은 이렇게 좀 확인을 해볼게요 큐브ctl 큐브ctl get svc 마이너스 and 프로베티우스죠 프로베티우스 더 치면은 이렇게 이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애들이 보이는데 그라파나가 클러스터 IP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로드밸런서로 만들어 주셔도 되고 어 노드포트로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뭐 그거는 뭐 취향껏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에디트해서 어쨌든 바꿔 좀 줘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붙여넣기 하고 바꿔줍니다 자 어 타입 뭘로 바꿀까요 네 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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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검색 그리고 저는 로드밸런서로 바꿀게요 로드 밸런 서 이렇게 바꿔주시고 철저 틀리면 안되고 대소문자 구별해야 되고 저장하고 나갑니다 다시 한번 어 프로베티우스 확인을 하는데 어 이제 펜딩에 들어갔죠 익스터널 IP 이거 이제 IP 받으면은 그때 이 80포트로 한번 접근해 보면 그라파나를 접근하실 수가 있어요 예 그때 이제 사용할 아이디와 패스워드 여기 적혀있는건데 클릭을 하면은 어드민에 이제 동일하고요 아마 패스워드가 이제 저랑 좀 다르실거에요 그래서 요거를 어 IP 할당 받은 곳으로 접속해서 어드민 패스워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어 IP 할당 받을 때까지 잠깐만 기다릴게요 자 보면 35.202.135.131 나와있구요 한번 직접 어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속을 한번 해보시고 이게 첫번째 접속은 조금 느릴 수 있습니다 접속이 되면 또 같이 봐드릴게요 자 화면이 이제 뜨기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로딩 그래프 하나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어드민 그리고 붙여넣기 로그인 눌러요 누르면은 이렇게 이제 어 네 아 복사 아까 딴거였죠 이거 복사시 할게요 IP 복사해 나가지고 복사 붙여넣기 하고 로그인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로그인 되거든요 그럼 이거는 이제 그래프 하나가 이미 세팅 된거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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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되는데 어 사실 여기서 이제 대시보드가 옆에 있어가지고 이 대시보드로 홈을 가시면은 여기 이제 유저를 뭐 추가하거나 플러그인 설치하는게 있어요 근데 굳이 이거 안하셔도 되거든요 뭐 하셔도 되긴 하는데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할 필요가 없느냐 이 홈 쪽에 가면은 이 그 gke에서 이거 설치하면서 이 이렇게 대시보드를 미리 구현해 놓은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사실 이거를 이제 그림을 원래 우리가 그릴 수도 좀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그리면 되는데 어 그것까지 해보진 않을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래프 하나를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어쨌든 디플로이먼트 관련된 걸 이렇게 보면은 이 디플로이먼트별로 어 이렇게 여러분들 성능을 모니터링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프롬 메테우스 네임스페이스 있는 걸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가시면 되고 또는 이제 큐브 시스템에 있는 걸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디플로이먼트에 대한 정보를 본거고 어 클러스터 전체에 대한 정보를 보고 싶다 클러스터 전체 보면 이 네임스페이스별로 이렇게 나눠줘서 어 애플리케이션들이 얼마나 이 cpu를 사용하고 있는지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구요 뭐 현재 이제 cpu에 대한 어 커밋된 양들 리미트 양들 그래서 이게 그 우리 앞에 그 리소스 배웠을 때 리퀘스트 요구사항이죠 그리고 어 이게 최대치까지는 얼마만큼 찼다 여기서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더 설치하게 되면은 이 애플리케이션 설치된 만큼 리소스를 잡아먹게 되는 거예요 보면 메모리는 좀 여유가 있는데 어 cpu가 좀 여유가 없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리미트가 꽉 차게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 어 아 이제 리퀘스트는 이제 꽉 차게 되면은 리퀘스트는 이제 더 이상 활당이 안 되죠 네 만약에 이제 리소스 쿼타 같은 거 해 두셨으면은 또 거기에 맞게 뭐 정책이 될 거구요 메모리의 이제 사용량도 이렇게 눈에 보이구요 메모리 리퀘스트에 대한 좀 상세한 정보들 뭐 프로메테우스는 얼마 애플리케이션 얼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 프로메테우스가 보면은 좀 많이 먹고 있어요 상당히 이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좀 차지하고 있구요 네 큐브 시스템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죠 근데 큐브 시스템 어쩔 수가 없는게 이 쿠버네티스 자체가 뭐 가벼운 시스템은 아니니까 이 정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어 그리고 뭐 네임스페이스별로 내가 점검을 하고 싶다 어떤 개발팀이 또는 어떤 어 무슨 이슈가 있는가 어 뭐 어떤 프로젝트에서 뭐 이슈가 있는가 이런 거 보실 때 네임스페이스별로 보시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보면 이제 보라색이 현재 굉장히 많은 양이 차지하고 있고 이 보라색 같은 경우는 현재 프로메테우스 0번이네요 프로메테우스 팟이 두개가 또 있는데 그 프로메테우스 팟 두개가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 중입니다 CPU 쿼트가 나와있고 CPUCG 네 디폴트 네임스페이스를 또 확인할 수 있구요 자 또 내려와서 이제 이거는 사실 뭐 내용은 뭐 아주 새롭진 않아요 왜냐면 앞에 큐브 시스템을 해봤기 때문에 근데 큐브 시스템에서 이제 볼 수 없었던 어 이제 각각 이제 뭐 리퀘스트 리미츠 양 같은 것들도 잘 모니터링 해주고 있고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성능 이슈가 있는지를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큐브 dns 뭐 등등이 있는데 뭐 다 살펴보진 않구요 노드까지만 한번 볼까요 노드별로 이제 보는거죠 메모리 양은 뭐 넉넉하고 네 보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 풀이 된 영역에 대한 정보가 나와있네요 네 디스크 ucg 아 디스크도 뭐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pvc가 따로 붙어서 펄스턴트 디스크를 이제 많이 잡아먹는 편이지 보통 이제 cpu랑 어 이 cpu를 이제 저희가 굉장히 적게 해준 편이죠 보통 이제 서버에는 뭐 몇십개 또는 몇백개 이렇게 달려있으니까 코어가 이제 저희는 넉넉하지 않지만 어 훨씬 넉넉하게 이제 사용하고 계실거에요 일반적인 서비스에서는 음 프로메테우스 보이고 뭐 메모리 usage 보이고 네 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데시보드를 추가하고 싶으면은 이 데시보드를 여기다가 그리는거에요 그래서 뭐 그래프를 내가 추가하고 싶다 옆에 오셔서 데시보드 하고 뭐 그래프를 이렇게 하나 추가를 하고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어떤 내용을 이렇게 추가할 건지도 어 여기다가 이렇게 그 그 패널을 이렇게 세팅한 다음에 그 관련된 정보를 여기다 세팅하시면 사실 됩니다 네 그래서 에디트 들어가시면 매트릭스를 어떻게 이제 데이터 가지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요거는 저희 여기선 다루지는 않을거에요 여기는 이제 이미 있는 애들이 좀 있으니까 저희는 그래프 하나보다는 어 뒤쪽에 그 ELK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다 세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 EFK에서 키바나를 가지고 한번 시각화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라파나를 꾸미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서 한번 요거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어 그라파나 프로메테우스를 통해서 어 리소스를 모니터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